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이 뛰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국내 팬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다. 토트넘은 구단 sns를 통해 행복한 추석 연휴를 기원한다는 글과 함께 주장단에 얼굴을 합성한 추석 메시지를 전했다. 손흥민의 인사 메시지도 함께 공개됐다. 그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소중한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 되시고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즐겁고 여유로운 추석 연휴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앞서 손흥민이 속한 한국의 민족 대명절인 만큼 제임스 메디슨과 마노르 술로몬이 총편을 먹는 콘텐츠가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북런던 더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2대2 무승구를 이끈 손흥민은 팀의 시즌 첫 패배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유럽우대에서 개인통산 199호 골을 작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손흥민은 2021년 1월 유럽우대 개인통산 150호 골기록을 달성했고 이제 대망의 209골까지 단 한 골만 남겨놨다. 손흥민은 2021년 4일 이었 zitt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